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 교육 올리고 여러분들의 반응이 좋아서 또 힘을 얻기도 하고 좀 더 열심히 좋은 기사들을 찾아서 알려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특히 전움만 분들이 내가 교육 정보에 좀 뒤쳐지면 어떻게 하나 이러면서 걱정을 하셨다는데 이렇게 한번 헤드라인들을 알려주니까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2월 2주차 요즘 교육 컨텐츠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첫 번째 기사는 감염병이 지금 반복되고 있는데도 전국 학교의 40%의 보건교사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좀 처음 들어보실 거예요 저도 처음 이제 이런 기사를 접했는데 저희 때는 양호선생님 양호선생님 이렇게 했는데 어렸을 때 기억이 학교에 한 분 계셨어요 근데 지금 아이들 학교에도 한 분이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보건교사가 없는 학교가 이렇게 많을 줄은 몰랐거든요 그래서 보건교사가 없는 학교가 무려 5개 중에서 2개 꼴이래요 이게 지난 2017년에 학교에 보건교사를 최소 한 명 이상 의무적으로 배치하는 학교 보건병 개정안이 4건 정도 발의가 됐다고 하는데 국회에서 아직 의사결정이 안 됐다고 해요 그래서 좀 조속히 사실 돼야 될 것 같고 요즘같이 이렇게 중요한 이슈가 발생했을 때 보건교사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할 텐데 좀 아쉬움이 남았고요 보면 감염병이 이렇게 발생되면 보건교사가 아이들의 현황을 파악한다거나 아니면 추가 방역을 하는 물품을 구입한다거나 마스크 같은 것들을 구비해서 아이들한테 도움을 준다거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잖아요 사실 이것까지 담임교사가 한다는 건 정말 무리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전문 보건교사가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다 이게 좀 조속히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학생 한 명이 보건실을 이용하는 횟수가 평균 1년에 8.7이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저희 아이들도 엄마 오늘 나 보건실 갔었어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한 1년에 4,5번 가는 것 같거든요 조금 이제 배가 아파요 가서 아이가 그때는 이가 좀 흔들려서 선생님이 이도 뽑아주시고 그렇게 해서 보건실을 아이들이 굉장히 친숙하게 생각하고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보건교사가 학교별로 다 빨리 비치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학교 관련 소식 중에 두 번째는 이번 주에 서울 중등 임용 합격자가 발표가 됐거든요 발표가 되었는데 합격자 중 76%가 여성이래요 여러분들도 이제 학창시설을 떠올려보면 남자 선생님이 되게 기했잖아요 그래서 그게 좀 아쉬운데 작년, 재작년, 그리고 3년치를 이렇게 봐도 약간 이제 대동소위한데 올해 역시 76%가 여성이다 그래서 남자애 같은 경우에는 사실 남자 선생님한테 배우는 것들이 또 있잖아요 그게 너무 아쉽죠 저도 이제 아들딸 한 명씩 키우고 있어서 남자 선생님들이 좀 많아졌으면 초등도 그렇고 중등도 그렇고 그런 바람을 가져봤습니다 다음 기사는 학교에서 흥미있는 경제교육 필요성을 강조한 이 여상훈 HRD 교육연구소장의 논문이 나왔더라고요 근데 여기에 의미 있었던 게 초등 그리고 중등 교과서에 38권을 이렇게 경제교육을 어떻게 했는지 분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논문을 썼는데 논문 제목이 범교과 학습 주제인 경제교육에 대한 초중등 교과서 내용의 뭐 기술 특성 분석 어렵네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의미 있었던 내용은 교과서는 자료는 굉장히 풍부하지만 일상생활과의 연계성이랑 자기주도적 학습 흥미유발이 낮은 수준이다 그래서 학교에서 사실 1년에 한 번 바자회 정도 하는 거 말고는 저도 경제교육에 대해서 따로 들어본 게 없거든요 그래서 경제교육에 대해서 지난번에 영상도 한 번 가정에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걸 마련해 드렸는데 사실은 구국적으로는 학교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아이들 경제교육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론 중심에 경제교육에서 좀 탈피해서 다양한 가치를 내포한 경제교육을 공교육에서 해야 된다 라는 말이 있었어요 이게 좀 잘 되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그 이제 신학기가 이렇게 되면서 대입에 대한 이슈들이 있어요 예비 고1 꼭 알아둬야 할 대입 전형 이라는 타이틀이 있어서 뽑아봤는데 이제 아시겠지만 2025년부터 바뀌는 것들이 있고 또 학년별로 달라지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학생부 교과 전형이 어떤 건지 학생부 종합 전형이 뭔지 그리고 내가 우리 아이가 지원했으면 하는 학교가 몇 퍼센트 기준으로 어떤 걸 하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 중요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고려대 같은 경우에는 교과 성적이 60이고 서류와 면접은 20인데 한양대 같은 경우에는 교과 성적이 100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다 학교별로도 다르잖아요 그래서 사실 대입 전형을 파악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이제 고1이 되는 학부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마음이 또 조급하고 이제 3년 남았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이때부터 좀 트래킹을 해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걸 파악할 때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그냥 뭐 이제 기사를 검색해 가지고 취합하는 건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설명회 소개를 몇 번 해드렸는데 대형 종합학원의 설명회를 일단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반에 걸쳐서 한번 듣는 그런 내용이 필요한 것 같은데 저는 이제 메가스터디, 이투스, 종로, 하늘교육 등등 이렇게 종합학원인 곳에서 하는 설명회를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학교 쪽으로 하는 거죠 대입 같은 경우에는 대학교 설명회를 가는 거고 고입 같은 경우에는 뭐 특목고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설명회를 가서 보시면 조금 감이 잡히는데 그걸 뭐 2학년이나 3학년 하면 늦는 거죠 사실 1학년 때 한번 듣고 아 이런 게 있구나 2학년 때 또 듣고 3학년 때 마지막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 기사를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에 더할 게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뭐 수시와 정시 그럼 한 가지만 미리 준비해도 되나? 이런 말이 있었는데 여기 답으로는 잘못된 생각이다 둘 다 같이 봐야 한다 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아이가 실제로 이걸 준비했다가 이쪽에 더 맞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좀 범용적으로 준비를 하고요 그 대학 입시 지원하는 이 횟수를 제가 보니까 기본적으로 수시에서는 6회가 가능하고 정시에서 3회 지원이 되더라고요 총 9회가 되네요 그래서 대입은 저도 좀 아직은 그 시간을 두고 천천히 찾아봐야 할 것 같은데 지금 목전에 있는 중1 특목고를 가야 하는 친구들 또 아니면 고1 대입을 준비하는 친구들 부모님께서는 대입 전형에 대한 기사들을 키워드로 검색해서 이렇게 보시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 교육 트렌드에 대한 거예요 사실은 이 요즘 교육이라는 코너를 만들 때도 교육 정보들을 좀 천천히 이렇게 트래킹해서 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좋은 교육 트렌드가 있으면 좀 심층적으로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AI에 대한 거인데요 4차 산업혁명과도 굉장히 직결되어 있잖아요 이 관련된 기사들이 여러 건 이번 주에 있었습니다 첫 번째 기사는 동아일보에 나왔던 기사인데 3시간 뒤 우리 동네에 비 올까? 라는 제목으로 AI 예보관에게 물어보세요 라는 제목이 있더라고요 되게 재밌는데 여기 보면 구글에서 최근에 두 가지 영상만을 이용해서 높은 정확도로 빠르게 무려 3시간 뒤의 날씨를 예측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했다고 나옵니다 원래 아시겠지만 날씨에 예측하는 건 인류의 꿈이래요 그 정도로 날씨 예측이 굉장히 어려운데 와 구글에서 이렇게 또 기술을 개발했네요 그래서 구글은 동 단위보다 작은 이 가로 세로 1km 규모의 국지적인 기상현상을 최대 3시간 전에 정확히 예측하는 AI 예보 기술을 개발했다 그리고 예측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5에서 10분 수준으로 짧다 놀랍죠?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상으로 실시간으로 강수량이나 뭐 아니면 이제 국지적인 작은 지역의 기상을 예측할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와 역시 AI가 진짜 우리 생활들을 정말 바꿔놓겠구나 4차 산업혁명에서는 사실은 되게 우리가 추상적인 얘기들이 많아가지고 구체화되지 않았는데 요즘에 이제 이런 관련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관심 있는 분들은 이 풀기사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에 더불어서 그 NHN 여러분들이 검색하고 계신 네이버 NHN에서 AI로 EBS 교육 컨텐츠를 만든다라는 기사가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NHN과 그리고 교육부가 함께 추진해서 이제 MOU를 맺었는데요 EBS가 주관하는 AI 기반 영어 말하기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합니다 너무 좋은 게 EBS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영이잖아요 그래서 누구나 돈도 들이지 않고 볼 수 있는 거고 교육부에서는 초등학교 영어 교육 내시라 계획에 따라서 그 EBS가 추진하는 이 지능형 영어학습 플랫폼 서비스를 만드는 거거든요 거기에 이 NHN에서 가진 기술 AI의 기술들을 더해지는 거죠 대상은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이에요 지금 학교에서 영어 수업이 시작되는 게 3학년이라서 아마 3학년부터 6학년까지 하지 않나 싶은데 음성인식 기술을 활용해서 학생 음성을 이제 듣게 해서 문장 연습을 하고 발음 교정을 해주는 이런 서비스를 이제 만든다고 합니다 사실 이게 결국은 그 에듀테크라는 영역인데 이렇게 AI가 교육 분야에 접목해서 굉장히 아이들이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영어만큼은 사실 사교육에 굉장히 많이 의존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공교육에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영어학습이 가능한 거 그리고 음성인식까지 제공이 되는 거 이거는 정말 획기적이기도 하고 굉장히 좋은 방향이라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AI가 이렇게 그 되게 순기능이 많은데 이 기사가 좀 재밌어서 뽑아봤어요 역기능을 했던 기사가 있는데 뭐냐면 너무 부지런했던 인공지능의 참사라는 기사가 있는데 절판대 책값이 무려 260억 원에 올라온 내용이 있어요 이게 좀 재밌는 게 뭐냐면 두 개의 아마존 책 서비스랑 또 다른 출판사의 서비스가 인공지능으로 어떻게 되냐면 이 책값이 얼마 그럼 그거에 1.25를 곱해서 우리 책값을 뿌려줘라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명령을 그랬더니 이쪽 책값이 1.25 곱해졌다가 또 곱해졌다가 계속 곱하다가 결국 265까지 갔다는 재밌는 기사가 있었어요 여기 기사에 보면 1997년에 딥블루라는 인공지능 컴퓨터가 세계 체스 챔피언 이걸 이겼던 게 첫 번째더라고요 저는 이제 이세돌만 알고 있었는데 그리고 아이비엠의 왓슨이 인간과의 퀴즈 대결에서 승리를 한 게 2011년이고요 우리가 익히 아는 2016년에 알파구가 이세돌을 이겼었죠 그게 인공지능의 결과였고 그리고 최근에는 구글의 유방암 탐지 인공지능이 그 분야의 전문의를 눌렀다고 해요 이건 2020년 최근 기사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니까 지금 인공지능이 이미 우리 생활 속에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 골드만삭스가 최근 발표한 인공지능 시스템인 워런은 애널리스트 있죠 전문 분석가들이 15명 이분들이 한 꼬박 한 4주 정도 해야 되는 그 일의 양을 AI가 무려 5분 만에 한대요 몇 시간도 아니고 5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놀랬는데 이렇게 그 인공지능이 이제 굉장히 발달하면서 사람이 손으로 해야 되는 많은 일들 그리고 기계가 단순하게 했던 일들을 좀 더 빠르게 지능적으로 해나간다 그리고 이제 사차산업혁명에도 핵심이었던 이 인공지능 서비스에 대해서 교육부에서도 이제 좀 적극적으로 교육을 하는 시술을 마련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AI가 대체 뭐지? 우리 애한테 어떤 영향을 끼칠 건지 또 내 삶에서 어떤 것들이 달라질 건지를 한 번씩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지막 섹션 기사는 역시 신종 코로나에 대한 건데요 이런 게 있었어요 정등교실에서 마지막 추억 신종 코로나가 바꾼 졸업식 풍경 사실 졸업식 들어가고 싶은데 엄마들이 내 이쁜 새끼 졸업 보고 싶은데 못 봐서 되게 슬픈 분들 많을 거예요 저희 학교도 이제 아이들이랑 선생님만 조촐하게 하기로 했는데 여기 기사에 나와 있는 곳은 이제 학교에서 꽃다발을 준비해서 부모님들이 못 들어오기 때문에 학교에서 꽃다발 주고 또 아이들이랑 선생님이 시간을 보내는 그런 사진이 나와 있는데 뭐 개인적으로는 부모님이 보면 참 좋은데 상황이 그러니까 아이들끼리 또 시간을 보내면서 교사와 함께 좀 그동안의 이야기도 나누는 것도 또 괜찮다는 생각은 저는 해봤습니다 아쉽지만 상황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에 더해서 이제 대학교가 이제 곧 그 계약을 합니다 개강이죠 그래서 중국 유학생 그때 7만여 명 정도 된다고 봤었는데 대학이 알아서 대응하라는 정보라는 이 타이틀의 기사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학교 현실에 맞게 개강을 연기하거나 뭐 아니면 네 그 유학생들의 격리나 이런 것들도 학교 재량껏 하라는 거죠 이게 전문가에서는 정부가 왜 지침을 정확히 주지 않고 이렇게 다 제각각 하라고 하느냐라는 의견이 있었고 교육부에서는 학교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학교가 가장 그 내용들을 잘 아니까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개강 연기가 어떤 학교는 뭐 일주일도 있고 또 이주일인 학교도 있고 그리고 기숙사에 뭐 14일간 격리하는 학교도 있고 또 아예 중국 그 유학생 같은 경우에는 오지 못하게 하는 학교도 정말 제각각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학교별로 이렇게 상황이 지금 달라서 사실 이제 대학교 이 연기에 맞춰서 그러면 초중고등학교도 역시 계약 연기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라는 우려가 이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뭐 초중고 계약도 미뤄지나 라고 되어 있는데 이미 사실 이제 송파 강남 양천 영등포 이런 학교에서 지금 서울학교 32개교가 추가 권고가 아니라 휴업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서울시 교육청이 7일 우한폐렴 확산이 우려되는 송파 강남 양천 영등포구에 유치원 초중고교에 그 10일부터 19일까지 휴업하라고 명령했다는 얘기가 나와요 최근에 190일의 수업일수를 채우지 않더라도 이제 10% 내외에서 할 수 있게끔 천재지변으로 코로나를 인정을 했거든요 그전에는 이제 이거에 대해서 얘기들이 있었는데 교육부에서 천재지변으로 인정을 하고부터는 10분의 1에 해당되는 시술을 감축할 수 있도록 허용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아마도 그 저희가 초등학교라든지 중학교도 뭐 계약 시즌이 되면 좀 연기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 관련된 신종 코로나 뉴스는 아이 맡길 곳이 없어요 신종 코로나에 속타는 워킹맘 이런 타이틀의 기사가 있는데 사실 굉장히 와닿고 전엄마음인 저 같은 경우에도 아이가 집에 너무 오랜 시간 지금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답답한 마음인데 워킹맘은 아예 맡길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마음은 사실 이제 휴원을 해야 되고 어린이집 유치원 안 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아이가 당장 이렇게 갈 수 있는 데가 없으니까 얼마나 답답할까요 그래서 청와대 게시판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부모 한 명 휴관에서 아이들 보육할 수 있도록 그것도 같이 마련해 달라라는 청원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이 직장맘에 이제 아이 맡길 곳 없는 거에 더해서 사실 육아도우미를 조선족분 쓰는 분들이 많아요 이분들은 중국에 이렇게 사실 굉장히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휴가 때 많이 갔다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도 당장 대안이 없잖아요 그래서 좀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의견들도 많더라고요 보면서 코로나가 사실 바꿔 놓은 것들이 되게 많은데 자영업자들도 힘들고 모든 상황이 사실은 어렵잖아요 근데 특히 학교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 이제 보육에 대한 기능도 굉장히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엄마들이 다른 대안이 없어서 다 발을 동동 구르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2월 2주차 소식 크게 섹션을 3개 나눠서 이렇게 안내를 해드렸는데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좀 더 이제 고민을 하면서 더 좋은 소식들을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쉽도록 뉴스를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요즘 교육은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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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